운동선수하고 언론인은 평균 수평이 65세 근처에요 그리고 성직자들은 83, 84세가 되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분들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뭘까? 저는 활성선수의 차이로 활성선수의 차이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나오시기만 하면 조회수가 폭발하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양재 박사님과 반재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중요한 주제를 찾아뵙는데요 바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노화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서 네 아주 재밌는 주제입니다 사실 노화를 늦춘다는 게 왼쪽 노화도 있고 내쪽 노화도 있잖아요 반환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태어난 순간부터 노화라는 것이 시작이 되잖아요 노화 부분이 건강적인 부분과 외모적인 부분 두 가지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먼저 이제 서른 살만 돼도 내가 노화 아닌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얼굴은 항상 항상 내적인 건강과 같이 간다는 거 그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얼굴이 정말 건강해 보이고 괜찮은 분들도 갑자기 질병이 생겼을 때 급속하게 노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외모가 그렇죠 외모가 갑자기 늙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인 건강과 외적인 건강을 항상 같이 가줘야지 외부적인 동안 그 다음 내적인 건강 이 두 가지 인터널 케어 익스터널 케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지 정말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도 어려 보이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반호박이 웰리스 클리닉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외적 그 항노화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항노화도 같이 하려고 지금 이런 클리닉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영재 박사님이 여기서 또 진료를 하고 계신데 네 그러면 이제 비타민C와 이 내적 항노화에 대한 거 박사님께 좀 네 여쭙고 싶습니다 관계가 많죠 당연히 저는 어 노화가 뭐냐 이거예요 굉장히 아주 좋은 얘기를 먼저 정리를 우리 반원장님이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요즘은 노화를 질병이라고 그래요 왜 질병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노화의 끝이 뭘까? 사망 그렇죠 우리가 병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병이 요즘 죽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만성병이 노화예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노화도 나의 질병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뭐 답은 답은 아무튼 산화적 손상을 줄이는 거예요 산화적 손상 네 노화의 주범은 산화적 손상입니다 산화적 손상은 뭐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자외선도 있고 그다음에 활성산소 대표적인 거 뭐 많은 물질들이 산화적 손상을 담배 용기 뭐 담배 속에 있는 각종 케미컬들 다 산화적 손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비타민C 몸의 레벨이 확 금방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산화적 손상을 막는 것이 아 노화를 지연하는 가장 너무나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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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뭐 반론도 많고 복잡한 얘기인데 네 한번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것처럼 여성들이 한 10% 오래 사는 거 아시죠 그렇죠 장수하게 사는 게 사실은 세 가지가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건데 첫 번째 깨끗한 물이고 두 번째는 의술의 발달이고 세 번째는 영양의 개선이에요 물과 의술의 발달 영양 역사적으로 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평균 수명이 왕창 늘어나고 있는 거는 그 세 가지가 극복됐기 때문이에요 그렇네요 깨끗한 물 먹으면서 수인성 질환 없어졌잖아요 네 네 수인성 질환이 없어진 것과 동시에 의술도 발달해서 뭐 수액 치료제 항생제 이런 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죽어요 아무리 설사해서 안 죽어요 지금은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요즘 영양의 개선은요 면역 기능을 너무나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장수학의 기본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냥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나라가 잘 살게 됨에 따라서 완벽하게 충족이 되는 거예요 수명이 길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완벽한 장수학의 조건을 가르쳐서 우리가 죽잖아요 네 네 죽게 하는 게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활성산소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자연적인 노화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전 얘기를 하는데 네 자 한 부부를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네 한 부부가 전 세계 인류의 남과 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자 이거야 네 네 그러면 그 부부가 사는 환경은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뭐 깨끗한 물 드시는 거랄지 의수의 혜택을 받는 거랄지 영양의 개선의 그 혜택을 보는 거는 뭐 남녀가 이제 직업을 직장을 나가고 집에 있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네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때 네 네 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분들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뭘까 저는 활성산소의 차이로 활성산소의 차이다 네 무슨 소리냐면 네 의과장은 아시겠지만 의대 1학년 때 생리학 때 호흡기 생리학 할 때 배우셨죠 네 남녀가 네 거의 차이가 없는데 호흡량이 차이가 있어요 호흡량이 여자가 훨씬 적잖아요 우리가 산소를 쓰면 정확하게 5%의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이건 이미 활성산소 이론을 정립하신 과학자들이 이미 밝혀놓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산소를 덜 쓰니까 평생 동안에 평생 동안에 아무래도 활성산소 공격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환경이 똑같다고 할 때 네 환경이 똑같다고 할 때 활성산소에 의해서 딱 10% 물론 그러니까 원래 그 산소 사용량은 10% 더 차이가 나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이제 그거를 커머플라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10% 정도의 그 물론 거기에 뭐 호르몬 뭐 막 얘기하시는 분이 많지만 저는 가장 큰 줄기가 활성산소의 양의 발생의 양의 차이라고 저는 그런 거예요 아 그뿐 아니라 그거에 이어서 뭐 운동선수들의 수명이 짧은 것도 그거 설명이 되는 거고요 운동선수하고 언론인은 평균 수명이 65세 근처에요 우리나라 통계 전세계와 비슷해요 네 그리고 성직자들은 83세가 되고요 83세 세하고 65세는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직자가 뭐 그냥 맨날 이러고 수명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수명이 몇 명 있는 거지 그러니까 통계를 볼 때는 통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통계에 의해서 남녀 차이도 있고 스포츠 선수들이 수명이 짧다는 거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적도 지방에 적도 지방에 장수촌이 없어요 수명이 짧죠 딱 하나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싱가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온도가 높으면 온도가 높으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요 우리가 여름에 지치는 이유가 뜨거운 뭘 해서 지치는 게 아니라 뜨거운 온도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는데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에너지만 쓰면 산소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도 지방은 덥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나요 너무 80세가 평균이라면 여기는 55세 60도 안 됩니다 적도 지방은 그런데 85세가 넘는 수명을 보이는 데가 0도 적도 상에 있는 나라 싱가폴 왜 그런지 아시죠 싱가폴은 더 이상 적도 국가가 아니에요 아니죠 열대 국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에어컨만 에어컨이 완전하게 모든 곳에 되어 있기 때문에 20도 내외에서 삽니다 열대 국가가 아니에요 싱가폴은요 저는 그게 활성산소의 그러니까 온도에 의해서 대사 BMR 대사가 올라가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공격을 많이 받는 열대 지방 사람들의 수명이 낮은 것을 그거를 인위적으로 온도를 20도 근처로 낮춰서 극복한 예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론이 어디에도 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활성산소를 낮추는 게 노아의 노아를 막는 길이네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비타민C가 중요한 거고 저는 또 비타민C라고 그러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 이형재 박사님과 과제사원장님께서 이 항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외적 항노아 내적 항노아를 함께 하고 계시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또 사라져 손상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 비타민C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 많이 깨닫고 갑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